가스 위저드에 따르면 목요일 5일 토론토, 런던, 워털로와 같은 도시들의 기름값이 1센트 떨어져 총가격이 189.9센트를 제공합니다. 기름값 하락에 운전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지는 않지만 수요일에 휘발유 가격이 4센트 올랐으며 일부 지역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보면 최소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따라서 지금 온타리오에서 저렴한 가스 장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일부 지역은 다른 곳보다 현저히 났습니다. 현재 피터버러는 리터당 183.9센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널은 185.9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써드버리는 리터당 202.3센트 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썬더 베이도 마찬가지로 196.9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4월에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6개월간 휘발유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휘발유세가 리터당 5.7센트, 유류세가 리터당 5.3센트씩 인하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